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로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이와 같이 화면에 의문부가 생깁니다. 또 하단에도 타임라인에도 의문부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러한 것이 왜 생기느냐에 대한 질문을 종종 체크하시는 분인들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디어에서 사진을 미디어나 혹은 레이어의 미디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타임라인에 가져오고 나서 그 뒤에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든지 첫째는 삭제하든지 둘째는 이동하든지 그 파일을 이동해 버립니다. 셋째는 파일 이름을 바꾸면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의문부가 생긴 것은 제가 여기서 제가 삭제를 해서 휴지통에 갤러리에서 삭제를 했을 때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의문부가 생깁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복구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의 최근 앱 실행 아이콘이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제가 여기서 갤러리로 가겠습니다. 갤러리로 왔습니다. 갤러리로 와서 여기에서 앨범 폴드에서 사진 폴드가 아닌 앨범 폴드에서 앨범 폴드 여기에서 이 위에 점색이 있죠.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면은 이 아래에 내려가면 휴지통이 있죠. 휴지통이 제가 아까 갤러리에서 삭제했다고 했죠. 그래서 휴지통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삭제한 것이 여기에 이것과 이것과 이 세 개를 제가 삭제했어요. 다시 복구시켜 보겠어요. 길게 누르면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와 같이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 체크를 하면은 일단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복원이라고 있죠. 복원. 복원을 터치하면은 제가 원래 이 세 영상을 카메라에서 제가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복원을 눌러서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복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럼 복원이 됐다고 나오고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라졌죠. 이 휴지통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이 휴지통에서는. 그러면 다시 키네마스트로 가보겠습니다. 키네마스트로 터치해서 키네마스트로 터치했습니다. 지금 의문부가 생겼다. 지금 보세요. 검시 화면에 딱 떨어지게 이렇게. 현재 이 동영상은 제가 그저께 2000 아울렛에 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삭제를 해 볼게요. 갤러리에 가서. 갤러리에는 내 파일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게 휴지통이잖아요. 갤러리로 갑니다. 갤러리에서 여기 사진을 터치합니다. 하단에. 사진을 톡 터치하면. 앨범에서 이 카메라 있죠. 여기에서 다시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삭제할 것을 이것과 이것과 이 세 개를 삭제하겠습니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 세 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할 때도 길게 누르면 되죠. 그럼 V자가 이렇게. 이 위에. 영상의 위쪽 왼쪽에 V자가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체크되면 선택이 된 거죠.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얘기해 보세요. 하단에 삭제하고 있죠. 삭제를 툭 터치했습니다. 그럼 휴지통은 이동이라는 글자가 뜨죠. 그래서 휴지통은 이동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이동 됐어요. 그러면 다시 키네마스트에 한번 가볼게요. 키네마스트 아까 이거잖아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지금 현재 보세요. 다시 의문부가 생겼죠. 그래서 삭제해서 휴지통에 가니까 이와 같이 의문부가 생깁니다. 타임라인에서 이와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키네마스트에서 영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 중일 때는 편집에 사용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첫째는 이동하지 말고 둘째는 삭제도 하지 않아야 되고 셋째는 파일 이름을 변경해도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삭제, 이동, 파일 이름 변경은 결론에서도 할 수 있고 네 파일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이나 네 파일에서 삭제, 이동, 변경을 하지 않으면 여하튼 의문부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부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삭제, 이동, 변경을 했기 때문이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키네마스트 편집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키네마스트 편집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